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최신 진행 상황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재난방송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팩트체크 등 검증을 통해 감염병 극복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역방송 대표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성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살펴보며 미디어 지원 사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